전 세계적으로 브랜드 네이밍이 특정 제품을 통칭하는 보통 명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브랜드 마케팅 전략이 성공을 거둔 사례나 시장에서 입지를 굳힌 경우, 다양한 이유들로 보통 명사가 되죠. 구강 세정기에 대명사가 된 브랜드는 워터픽.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워터픽은 그냥 워터픽이 아닙니다. 워터픽은 고객의 기대를 만족시키고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특별한 브랜드입니다. The origin of 워터픽 워터픽 그 역사는 반세기 전 1962년으로 거슬러갑니다. 50년 전 환자 치료를 목적으로 치과의사가 개발한 워터픽은 지금도 혁신을 위해 도전하고 있으며 임상실험을 통해 그 결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90개국이 넘는 국가에 수출되며 500개 넘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랜 전통과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이룬 가치. 그래서 사람들은 구강 세정기를 워터픽이라 부릅니다. 워터픽의 우수한 효과는 까다로운 전문가들이 먼저 알아봅니다. 이미 미국 치과의사 10명 중 9명이 워터픽을 사용하도록 추천하고 있습니다. 워터픽의 안전성 그리고 치주질환 예방과 보호에 탁월한 효과는 전 세계적 25개 넘는 치과대학과 연구소에서 55편 이상의 논문을 근거로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치대 교과서에 소개되며 유일무이한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워터픽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구강 건강을 책임지고 계속해서 혁신을 거듭하고 있으며 그 혁신 정신이 과학과 역사의 바탕으로 분야에서 최고의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구강 세정기의 대명사. 워터픽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습니다. 튼튼한 잇몸을 위한 이상적인 마사지와 칫솔이 닿지 않는 곳까지 완벽하게 세정해주는 것도 그중입니다. 그 비결은 바로 워터픽에서 50년 전에 개발한 혁신, 강한 맥동수압입니다. 또한 이것은 그냥 맥동수압이 아닙니다. 워터픽은 분당 1200회의 강력한 수압의 Z수류를 분사합니다. 수많은 연구 논문 결과 잇몸 속에 있는 세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맥동수로 바로 이것이 워터픽 효과와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혁신적인 워터픽을 통해 누리는 구강 건강. 이제 자신있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세요. 행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구강 세정기, 워터플러서, 치아 분사기 등 구강 건강 제품을 가리키는 많은 명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야에서 대명사는 오직 하나입니다. 워터픽. 워터픽은 하나뿐입니다. The Origin of Water픽 워터픽